예,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문제로 시작된 논란, 크게 이용수 할머니는 두 가지를 지적하셨죠. 하나는 수요지폐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윤미향 당선인이 2015년 한일협정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제 정의기억연대가 기자회견을 갖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 이미 정의기억연대가 공개한 회계장부가 있어요. 있다 보니까 그 장부를 보면서 의혹들이 하나하나 추가가 되는 이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직접 좀 속시원하게 입장을 들어보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직접 스튜디오에 초대를 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한경희 사무총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의기억연대 정의연, 이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랑 정의기억재단이 합쳐서 만든 거죠? 네, 내용적으로는 합쳐져 있고요. 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네, 내용과 사업을 모두 합쳤습니다. 그런데 아직 법적인 어떤 행정적인 절차는 완수되지 못했고, 그거는 조금 복잡하고 길어서 나중에 박물관 법인화하고 정대협을 이래서 지금 아직 법인체는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한 4년 전에 만들어진 곳입니다. 어제 기자회견 자리에서 답변 중에 좀 울컥하시더라고요, 사무총장님. 네, 사실 할머니들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진행한다라는 설명을 드리려고 할머니라는 단어를 딱 말하려고 하는데 사실 울컥하더라고요. 현재 여러 가지 안타까운 답답한 상황들과 겹쳐져서. 네, 그래서 제가 조금 그랬습니다. 답변을 좀 멈추고 감정 추스리고 하셨던 게 좀 이상적이었는데 그동안 정대협과 정의연이 우리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불모지 같은 땅에서 열심히 뛴 분들이죠. 하지만 정의로운 일이라고 해서 회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냥 덮고 가자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어렵게 나오셨으니까요. 제가 시중에 돌고 있는 의혹들을 그냥 허심탄회하게 질문 드릴게요. 허심탄회하게 물어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여쭤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물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자, 질문하고 답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문제 제기자는 이용수 할머니셨는데 할머니는 수요집회 기부금 문제를 제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수요집회는 정대협 때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정의연 분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정의연 위주로 질문을 좀 드리죠. 정의연에 지금까지 모인 기부금이 한 49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피해자 할머님들께 직접 지급된 금액이 9억 원이다.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 지적. 자, 일단 정의격연대는 인도적 구호단체가 아닙니다. 저희가 만약에 할머니들에게 생계지원을 하고 현금 지원을 하는 것이 주 목적인 단체였다면 1993년도에 생활지원을 위한 피해자지원법이 통과되고 나서 해산되어야 했습니다. 아,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게? 저희는 그 법을 할머니들의 생활과 생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마땅히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을 위해서 법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그것을 이끌어냈습니다. 1993년에. 만약에 저희가 생계지원을 위한 주 목적인 단체라면 그 이후엔 있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모금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단체라고 보면 되나요? 저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전시 성폭력 문제로 대표적인 여성 인권 피해 문제고 이런 것을 분명히 하고 사법적 정의가 실현되어야 되는 문제이고 이것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기념하고 하는 사업을 하고 그리고 이 문제가 그렇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국제적인 여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건 한국과 일본의 대립은 아니지만 어쨌든 국가를 넘어선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정부도 대단히 소극적이었고 일본 정부는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국제적인 여론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서 유엔에 가서 아주 척박한 시기에 유엔에 가서 활동을 했던 것이고 각국에서 활동을 하고 의미 있는 인권 보고서를 유엔 인권 보고서를 그래서 나오게 됐던 것이고 각국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이런 데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결의문을 채택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죠. 국제적인 여론에 대한 현금 지원, 직접 지원 그것만을 목적으로 한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9억 원은 적은 금액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말씀. 뭐 그래요. 그런데 홈택스에 이미 공개한 회계장부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그걸 들여다보면서 하나하나 의문점들을 제기하는 건데요. 하나는 기부금 개별 지출 항목의 수혜 인원으로 어떤 해에는 99명, 어떤 해에는 999명, 또 어떤 해에는 9999명, 막 이렇게 적혀있더라. 수혜 인원, 이게 너무 희한하다. 뭔가 부자연스럽다. 어떻게 된 것인가. 사실 거기에 공시하는데 기재하는 그 기준이 저희 단체의 어떤 지출, 이런 방식 내지는 방법과 잘 맞지 않습니다. 공익법인. 어떤 말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수요 시위를 하면 시설 같은, 그러니까 무대,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1년이 52주예요. 그 동안에 필요한 그 시설들의 총 비용이 한 1억 정도 되는데 1억을 지출하는데 그럼 거기에 수혜 인원을 적게 돼 있어요. 1년 동안 지출한 그 1억에 대해서 수요 시위에 참가한 모든 사람이 수혜 인원이 될 것인가. 도대체 그 수혜 인원을 어떻게 산전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는 적당치 않은, 좀 잘 안 맞는 사실은 기재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회계사한테 좀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니까? 저희 그래서 아는 회계사한테 물어봤더니 저희하고 좀 안 맞는 기준이다. 그러니 그냥 임의적으로 그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임의적인 숫자를 넣어서 넘어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임의적인 숫자를 사실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조금 더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내부 기준을 만들어서 맞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조금 더 세밀하게 했으면 완벽하지는 아니었어도 그래도 조금 더 미진한 것은 그래도 좀 채울 수 있지 않았을까 조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그 항목이 우리의 행사, 우리의 수혜 인원하고는 맞지 않는다. 그럼 이거 좀 바꿔주세요라고까지는 얘기 못하고. 아니요. 그거는 바꿔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모든 공익법인이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럼 다른 법인들도 이렇게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행사하고 나면 몇 명이 수혜 인원인지 모르니까? 당연하죠. 대부분 이러고 있다? 대부분인 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는 회계사분이 여기 기준하고 수입 비용 지출 그 기준하고 맞지 않으니 그런 식으로 처리해도 좋겠다 이런 말씀은 주셨어요. 또 하나는 한 주점에서 벌어진 행사와 관련된 건데요. 흔히 호프집이라고 하죠. A호프집에서 벌어진 정의원, 정의원 후원의 밤. 회계장부에 기재하기로는 3,300여만 원을 그 호프집에서 지출했다. 기부했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업체에서 항의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 기사에 대한 항의겠죠.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날 매출 자체가 정의원의 후원의 밤이었고 매출 자체가 900만 원대였다. 그나마도 우리가 실비 빼고 나머지는 정의원한테 541만 원을 다 돌려줬다. 그러니까 후원의 밤이니까 후원을 했다. 그런데 정의원이 3,300만 원을 거기서 지출했다, 기부했다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저는 이것은 이 기사가 나온 한국경제. 그리고 이걸 오늘 아침에 보니까 조선일보 사설에도 쓰고요. 조선일보 일면 톱에도 나왔는데 모두 법적 조치할 것입니다. 고발할 거예요. 어떤 부분이 틀렸습니까? 완전한 왜곡 보도가 아니라 허위 보도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어떤 부분이 그럴까요? 이게 저희 국세청에서 그 기준에 따라서 거기 입력을 할 때 1년 총 모금 사업비가 얼마인지 사업별 기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모금 사업비. 그 총액을 기재하고 그 모금 사업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집행한 집행처, 지급처 모두를 쓸 수가 없겠죠. 금액은 합산할 수 있겠지만. 가령 모금 사업을 위해서 작년에 저희가 140여 곳에 지출을 했습니다. 140여 곳에 지출한 총 금액이 3,300이고요. 국세청 기준에 따라서 그 대표 지급처 하나의 이름을 거기에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140개 중에서 어느 하나를 골라서 거기에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140곳을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 볼게요. 기부금이라는 게 거기에 기부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 기부금, 우리 모금을 하기 위해서 쓴 돈. 사업비용입니다. 기부한 게 아니에요. 기부가 한 게 아니고. 그것도 이해를 잘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모금, 우리의 모금 운동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는데 한 140여 곳에서 이루어졌다. 140여 곳에 지출했죠. 택배비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40여 곳. 지급처가. 택배비도 있을 수 있고. 옥토버페스트 같은 행사 장소일 수도 있고. 모금함을 만드는 데 쓰여진 돈일 수도 있고요. 한 해를 다 합친 거예요? 한 해를 다 합친 겁니다. 그러면 옥토버페스트 그 호프집에서 벌어진 그날 하루 행사가 아니라? 한 해를 다 합친 금액입니다. 모금 사업 비용. 한 해 다 합쳐서 3,300만 원이 들었다. 모금 사업 비용으로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옥토버페스트라는 호프집 하나만 적은 거다? 대표 지급처로? 네네. 디브로잉이라고 거기 돼 있는데. 법인 이름이 그래서. 그럼 원래 그렇게 써도 되게 돼 있는 건가요? 그렇게 써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쓰라고 했습니다.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하나만 써도 된다. 하나만 쓰라고. 쓰라고. 네. 써도 된다가 아니라. 그러면 지금 이 옥토버페스트 그 호프집 호프 사업체측에서 얘기한 거. 맞는 거예요. 또 맞는 거고. 저희가 틀리게 말한 게 아니라 여기 서위보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술자리 기부라니요. 그날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창립 기념일에 후원의 날 행사를 오전 2시부터 10시 정도까지 한 거고요. 오전에는 가족 단위 청소년들이 와서 음식을 먹고 후원 티켓을 사서 거기서 음식을 먹고 오후에는 행사를 진행하고 맥주도 있고 맥주도 있고 맥주도 먹고 이런 식으로 행사를 진행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비용을 지출한 겁니다. 140여 지급처가 한 해 동안 한 해 동안 모금 사업에 다 가지고 계세요? 140여 지급처에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거 혹시 제시를 하라고 하면? 다 가지고 오죠. 아니 매번 영수증이라는 게 다 있죠. 모든 어떤 지급한 것도 영수증 없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도 그렇게까지 다 공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가지고는 계시는 거니까. 아니 그게 없는 법인이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에 관한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죠. 정의연의 실행이사 출신인 A씨 자녀가 김복동 할머니 장학금, 김복동 장학금을 받았다. 김복동 할머니가 남긴 유산으로 만들어진 장학금을 시민운동가, 활동가들 자녀들이 대부분 가져갔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어요. 이건 어떻습니까? 이 보도는요. 의도 자체가 이건 진짜 가슴 아픈데 그 보도의 배경은 뭐냐 하면 할머니 돌아가신 해에 수많은 시민들이 장례 후원을 하셨어요. 대단히 많은 시민들이 장례 비용을 다 치르고 돈이 남았습니다. 장례위원회에서 할머니의 장례 비용을 치르고 돈을 남았으니 의미 있게 쓰자. 이래서 그중 2천만 원을 할머니가 평소 쌍용자동차라든지 노조라든지 시민운동, 노동운동을 하셨던 분들이다든지 이런 연대를 많이 하셨고 그리고 김복동 평화기금을 만들어서 이런 활동을 하는 분들을 양성하는 기금까지 만드신 분입니다. 평소에 그래서 할머니의 유지를 받들어서 그렇게 시민활동, 사회를 조금 더 개선시키는 활동을 하는 그런 부모의 자녀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장학금을 지급하자. 그래서 10명에게 200만 원씩 지급하자라는 좋은 뜻을 가지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20몇 명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걸 자르기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김복동의 희망에서 3천만 원을 더 더 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가지고 25명에게 200만 원씩을 지급한 거예요. 그중에서 예전에 정의연의 이사가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안 했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사였던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어떤 단체에서 그런 활동, 그러니까 헌신적인 활동을 했고 그 자녀가 그것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으면 드리면 되는 것이죠. 처음에 그 장학금을 주고 나서 언론들이 칭송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매도하고 난도질하면 안 되죠.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지금 문제 제기하는 분들은 그 많은 성금 중에 이게 좀 허술하게 운용이 되면서 어디로 유용된 거, 새 나간 거 이런 게 있지 않은가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 것은 절대 없다. 확실하다. 절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정의기억연대에 사실 지금 정의기억연대가 하고 있는 과거사 문제의 올바른 해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 이것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반일 종족주의라는 이런 역사 왜곡을 하고 이런 반인권적인 이런 분들이 지금 책을 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 그리고 올바르게 공식 사죄를 받는 것보다는 보상금이 조금 더, 조금 더가 아니라 그게 더 관심이 많은 일부 분들이 또 계시고 관련 단체에 이런 분들이 정의연의 활동에 대단히 적대적입니다. 그런데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은 그분들이 아니고 이용수 할머니셨단 말입니다. 이용수 할머니와 저희 단체를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 또한 대단히 나쁜 어떤 프레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좀 이용당하셨다고 생각하세요? 갈등으로 몰아간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의 말씀은요. 이 맥락을 보시고 굉장히 가슴 아픈 겁니다. 수요시위 말씀을 하면서 할머니께서 30년을 수요시위를 하셨어요. 수요시위 현장에서 공식 사죄, 법적 배상을 절규하면서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참가한 청소년들, 시민들을 껴안고 힘을 받고 힘을 주셨습니다. 그 세월이 무려 3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소극적이었고요. 일본은 여전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단의 힘겨움이 있는 것입니다. 수요시위가 필요 없다. 필요 없는 거 아닌가. 그거는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할머니의 단어 하나가 아니라 그 말이 나온 배경들, 그런 심정들.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할머니와 정의연의 관계는 대단히 가족적인 관계예요. 아주 오랫동안. 저희는 일주일에 세 번 할머니하고 전화 통화하고 대구에 계시기 때문에 자주는 못 가뵈요. 코로나 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좀 못 갔는데 제가 4월 초에도 갔어요. 할머니 모시고 병원도 가고 과일도 사고 밥도 먹었어요. 그리고 사실 할머니 기자회견 학식이 일주일 전까지, 일주일, 며칠 전까지도 통화를 하고 했던 관계예요. 아니, 그 정도로 가족 같고 신뢰관계가 두터운데 지금 할머니의 문제제기는 굉장히 구체적이어서요. 가족 간에도 붙임이 있어요. 그래서 서운한 점이 있고 오해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셨고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조금 뵈려고 노력을 했는데 할머니가 지금 사실 좀 연락이 안 돼서 뵙기가 어려워서 그런 저간의 사정들에 대해서 사실은 좀 못 여쭙고 있어요. 왜 그러셨는지. 네, 그런 것들이 있고. 아, 좀 안타깝습니다. 네, 좀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것을 갖고 할머니와 정의연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몰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호재를 잡고 자꾸 그런 식으로 몰아가서 무언가 자기의 주장을 더 강조하고 정의연의 활동, 할머니들이 이때 정의연과 함께했던 활동을 폄훼하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할머니랑 빨리 만나셔서 지금 이제 그런 어떤 오해라든지 있다면 빨리 대화를 푸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들고 이 모든 상황의 배후에 더불어시민당 비례공천에서 탈락한 가자인권평화당 최용상 대표가 있다고 의심하는 분들도 계세요, 정의연에? 아, 의심하는 분들이 정의연에 있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이거는 이제 그냥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런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기자회견도 그분이 할머니 기자회견도 주도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먼저 하셨다 안 하셨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옆에서 보살피고 있구나. 그러면 할머니하고의 어떤 의견 교류가 있겠구나. 그리고 나서 할머니가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지 않을까 이런 의심은 할 수가 있죠.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의연 이전의 정대협의 역사는 훨씬 긴데 정의연이 정대협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오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 정대협의 그 기간 동안에 회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의 투명성도 확실할 수 있다라고 아, 그거는 물론이죠. 물론이고 자꾸 그 문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여기 있는 활동가들이 어떻게 저는 이제 좀 늦게 합류를 한 사람인데 제가 사실 어저께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누가 인건비를 같은 걸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조직의 중간 책임자로서 저희 실무자들이 노동착취로 노동청에 신고 안 하는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걸로 답변을 대신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뭐 허심탄회하게 시중에 있는 질문들을 다 하라고 하셔서요. 제가 그 질문들을 드렸는데도 좀 부족한 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일단 여기까지 듣고 아마 사무총장님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또 생기실 수도 있어요. 그때 또 초대를 하도록 하죠.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의연, 한경희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